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호섭입니다. 보통 투뱅크샷 어떻게들 치시나요? 노잉글리시로 각을 재고 아니면 약간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각을 재고 보통 치시죠? 하지만 오늘은 역회전을 이용해서 아주 확률 적게 공을 일자로 세워서 일적구를 마치고 튕겨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하시고 역회전 투뱅크샷 어떤 배치에서 치고 어떤 방법으로 치는지 오늘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그럼 1점 하러 가봅시다. 오늘 배워볼 역회전 투뱅크샷 배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적구는 장쿠션에서 두 칸에 공 한 개 떨어져 있고 내공은 장쿠션으로 한 칸 반 내공도 공 하나 떨어져 있어요. 쿠션에서 그 목적구는 장쿠션에서 한 칸 그리고 목적구 또한 공 한 개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딱 떴을 때 어떤 초이스들이 보여요? 투뱅크샷 물론 보이죠? 노란 공을 일적구로 앞돌리기 대회전도 보이고 그리고 회전을 좀 억제한 상태에서 비껴치기로 길게 세워서 이쪽 코너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앞돌리기 대회전은 지금 많이 억각인 상태고 일적구가 이적구를 때리는 키스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빼더라도 횡단을 하는 모습에서 마지막에 이쪽에서 만나는 키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앞돌리기 대회전은. 그리고 비껴치기. 비껴치기 이렇게 세워치는데 약간의 곡구가 일어난다거나 회전력이 발생하면 바로 이쪽으로 돌아나와 버리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일적구 키스는 잘 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돌아오는 모양에서 또 키스가 있다고요. 이렇게 키스가 나서 득점에 실패합니다. 자 두 번째 비껴치기성으로 이렇게 세워서 한번 맞춰볼게요. 일적구 방수는 좋긴 좋아요. 역회전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워서 코너로 잘 세워서 보내면 확률 좋게 득점 가능합니다. 잘 쳤다. 자 세 번째로 투뱅크샷을 칠 건데 보통 투뱅크샷 노잉글리시로 각을 재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공의 오른쪽 면이 얇게 맞아도 안 되고 두껍게 맞아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알맞은 두께가 맞아서 이렇게 튕겨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각도 조절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두껍게 맞아도 안 되고 너무 얇게 맞아도 안 되고 자 이렇게 적당한 두께가 맞았지만 일적구가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내 수구도 밀리고 일적구 키스도 발생했어요. 각도 또한 형성이 되질 않았죠. 절반 정도 두께에 완벽한 분리를 하면 되긴 돼요. 노력해 볼게요. 자 잘 친 것 같지만 이렇게 아깝게 또 앞으로 빠졌어요. 자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 이제 시타를 할 건데 이 방법대로 치면 공의 오른쪽 면이 맞을 수밖에 없고 맞으면 튕길 수밖에 없어요. 키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득점에 성공 자 깔끔하게 득점되는 영상 잘 보셨죠? 자 오늘의 방법에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일적구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적구가 쿠션에서 지금 공 한 개 떨어져 있죠? 공 한 개나 반 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는 사용하면 되는데 공 한 개 이상 떨어졌다 사용하면 안 돼요. 자 오늘의 방법은 내공이 네일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공 한 개 이상 떨어지면 공의 안쪽 두께로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적구가 공 한 개까지만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내공은 투 포인트에서 한 반 포인트 정도 이 안에 있을 때 역회전을 사용해서 회전 조절로 쿠션을 타고 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두 칸 정도까지 위치했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적구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서 있어요. 그러면 레일을 타고 와서 맞아도 튕겨 나가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적구가 일적구를 맞춰서 살짝 튕겨서 맞으면 좋은 위치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역회전을 사용하는 당점 구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내공이 투 포인트 근처에 있어요. 이런 근처에 있으면 한 3팁 상단 3팁 그리고 이 정도에서 출발한다. 그런 상단 2팁 원 포인트 근처 쪽에서 출발하면 상단 1팁 자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한 반팁 정도 주면 돼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면으로 이 근처에 있으면 한 3팁 정도면 되겠구나. 이 정도면 2팁이면 되겠구나. 1팁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치면서 기준을 잡아 나가면 돼요. 자 1,2접구를 치우고 당점 구간별로 공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 한번 빈 쿠션으로 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빈 쿠션 어디를 치냐 1접구의 장축 코너점 코너점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코너에 깊숙이 넣어서 원투 쿠션이 좀 빠르게 탈 수 있게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치면 좋아요. 3팁 구간에서 먼저 한번 쳐 볼게요.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오죠. 이번에는 지금 큐션이 한 2팁 구간에 있네요. 그러면 2팁 이렇게 치면 레일을 타고 들어오죠. 이번에는 내공이 1팁 구간이 있습니다. 코너 깊숙이 넣으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오죠. 마지막 반팁 구간인데 반팁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느낌적으로 이렇게 살짝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레일을 타고 오게끔 이렇게 치면 레일 쪽으로 좀 붙어서 오죠. 자 오늘의 배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레일을 타고 가는 당점 구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코너 쪽에서 레일을 타고 가다가 공의 오른쪽 면만 맞으면 튕겨서 맞겠죠. 지금 당점 구간은 2팁 구간 정도가 되고 코너를 쳐서 일자로 이렇게 보내면 오른쪽 두께가 자연스럽게 맞고 일자로 오기 때문에 쉽게 튕겨서 맞겠죠. 그러면 설명한 대로 쳐볼게요. 이렇게 쉽게 득점이 가능한 겁니다. 성공 자 이 배치 해결 방법이 왜 쉬운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노잉글리시로 투뱅크 샷을 시도할 때는 정확하게는 지점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대략 이쪽 부근에서 이렇게 향해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께가 절묘하게 맞아서 튕겨줘야 지금 득점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은 시도를 하지만 좀 두껍게 맞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껍게 맞으면 이렇게 밀려서 득점에 실패하는 거고 반대로 지금 투뱅크 샷을 쳐서 여기서 이렇게 날라갔는데 얇게 맞아버린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결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가 딱 한정돼 있는 겁니다. 노잉글리시로 쳤을 때는 하지만 오늘의 방법은 출발이 코너죠. 코너에서 오른쪽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코너에서 투쿠션이 맞고 공이 일자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두께가 되게 광범위해질 수가 있어요. 오른쪽을 좀 두껍게 맞아도 되고 얇게 맞아도 되고 한번 제가 사구치듯이 한번 쳐서 맞춰볼게요. 얇게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얇게 맞아도 가볍게 튕겨주면서 지금 득점에 성공하죠. 조금 두껍게 맞추면 살짝 더 튕겨서 이번엔 직접 맞았죠. 오른쪽 두께에 대한 범위가 엄청 커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조건에 충족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넣고 내공 위치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응용 배치를 한번 쳐볼게요. 지금 1, 2조건은 오늘의 배치랑 동일한 상태고 내공이 2틱 구간에서 3틱 구간으로 옮겨온 상태예요. 그러면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배치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오늘의 프리 방법대로 코너를 쳐서 일자로 오게끔 만들고 그러면 오른쪽 두께가 맞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득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2틱 구간이죠. 내공이 2틱 구간이니까 2틱에 코너 깊숙이 넣어주면 이렇게 레일을 타고 와서 득점에 쉽게 성공! 자, 이 배치도 한번 볼게요. 지금 3뱅크 샷으로 맞춰서 득점도 가능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코너로 쳐서 레일을 타고 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너에서 출발해서 레일을 타서 오른쪽 두께가 지금 공이 절반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 두께, 절반 두께가 용이하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튕겨서 득점이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당점 구간은 3틱 구간이네요. 그러면 3틱 구간이니까 3틱 주고 코너 깊숙이 넣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 두께가 맞으면서 지금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배치도 보겠습니다. 지금 노잉글리시로 친다고 하면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득점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일자로만 갈 수 있다면 오른쪽 걸리면 거의 득점됩니다. 지금 당점이 2틱 구간이죠. 2틱 구간에 코너 깊숙이 이렇게 쳐주면 득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번 배치도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1접구는 쿠션에서 한 공 한계가 좀 못 미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2접구는 1접구보다 약간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점은 1틱 구간 정도 되네요. 그럼 1틱 주고 코너 깊숙이 치면 이렇게 일자로 오면서 간단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마지막 배치입니다. 약간 난구성 배치예요. 지금 다른 풀이법도 별로 보이지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지금 2뱅크인데 오늘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오른쪽 면이 맞으면 바로 튕겨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2접구가 지금 많이 위에 있지만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점 구간은 2틱 구간이죠. 2틱 구간에 코너 깊숙이 이렇게 탁 튕겨져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 레슨 영상 어떠셨나요? 자, 같은 지점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잴 필요가 없는 거고 같은 지점을 쳐서 일자로 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에서는 정말 확률이 높은 겁니다. 당점 구간별로 꼭 연습을 해서 자신 있게 일자로 보낼 수 있는 방법만 정립해 놓은다면 이런 배치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장 가서 연습 꼭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